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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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충북 영동, 충청도분들이 양반이지만 남을 정말 배려 잘해요. 그리고 조금 뭐 한 거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말 좀. 괜찮아요. 정말 해요. 제가 살다 보니까 충청도분들이 마음이 워낙 따뜻하고 정말 배려심이 많아요. 그거는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. 근데 요즘에는 의사 표현도 잘해요. 쉬는 건 싫다. 옛날에는 집에 가서 걔가 좀 싫은가 봐요.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안 그런다. 그렇죠? 자, 넘어갑니다. 이번에 구멍난 가스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. 걸어갑니다. 아니요. Heart gehen 당신 떠나도 당신 떠나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다 기도합니다 아픔을 귀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달콤하게 주치는 내 입술 위로 독한 리스키 한 잔 놓아도 사람들 손이 멀어져 가면 그님이 나로 하네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죽을 것만 같다 기도합니다 아픔을 귀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구멍난 내 가슴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내 몸속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이여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당신 떠난 후 구멍난 내 가슴은 너무 아파요 추억만 같다 기도합니다 추억만 같다 기도합니다 아픔을 귀 아픔을 가져가라고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아파도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그 사람이여 그 사람이여